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하이어뮤직에서 하이어뮤직입니다. 저는 버스피드와 함께 읽어볼께요. 저의 버스피드와 함께 읽어볼께요. 네, 이제 제가 버스피드와 함께 재밌는 트위터 글을 읽어볼껀데요. 어떤 글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무서운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입니다. 제이비의 섹시 댄스 제가 만약에 이걸 고소당해야 된다고 하면 뭐 고소당해야죠. 충분히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고 이런 거니까 칭찬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거를 한번 모니터를 했는데 이 정도는 좀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소하시면 잘 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 Let me kiss you and your sexy brain. 섹시한 두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보 같은 두뇌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Let me kiss you. 아... 팬과 그러는 건 좀 약간 그렇지 않나? 팬은 마음속 안에 엄청 고맙고 따뜻한 존재로 남아있는 게 너무 진지 중인 거. 너무 진지했나 봐요. 어찌 됐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해주세요. Can J-Bom sit on my cold hands with his dick? F**king fight to keep them warm. 아 뭐 그거는 충분히. 앉아서 이렇게 데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 몸무게가 좀 무거워요, 생각보다. 요즘에 안 그래도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약간 근량이 늘어가지고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뭐 그 점만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I hope J-Bom is having a good day. 아 이거 또 나오네? Being that f**king hot. 이거 삐철이 되죠? 사실 좀 요즘 좀 많이 더워요. 안 그래도 여름인데 저까지 뜨거우니까 아 몸에서 땀이 거의 식질 않아요. 네 너무 덥습니다. 뜨거운 나날들을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What is that, J-Bom? I'm trying to be okay now. Just step on me. What does he want from me?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손 잡고 다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걷는 약간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J-Bom's pick isn't the only one where the around here. 제가 많이 이번에 사진 그 뭐냐 화보를 찍으면서 많이 도전을 했죠. 막 물에도 맞고 물에도 들어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범이 아휴 삐철이 되죠? 임재범 is f***ing insane. How can he look so sexy and hot but so goddamn adorable at the same time.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던 게 있었는데 I'm not cute, I'm sexy. 요즘에는 좀 네 마음이 달라졌어요. 점점 이제 근데 제가 나이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귀엽단 말 들으면 살아있나? 약간 이런 느낌? 어? 아직 괜찮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귀엽다고 생각 해주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생각해주면 너무 좋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아 민망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요. I want J-Bom to dismember me with his jawline.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조금 이렇게 그러면 좀 그러지 않나? 네. 좀 아플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좀 약간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글은 손질기 please bless me and choke me 아 아 이거 축복은 언제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 조르는 건 조금 축복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팬한테 할 수 있는 절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목 조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free hug 이렇게 토닥여주고 오늘 고생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Can I lick 제본스 스웨트 Can I? Can I? Can I? Please? Please? 짤걸요? 땀은 어디서든 나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공연하다가 막 땀 흘리면은 이렇게 팔을 대드릴 수도 있는데 짤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Not to be NSFW but I let 제본스 short destroy my win 5B NSFW가 뭐죠? Not safe for work 레슬링인가? 이 레슬링은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이 컨텐츠한테 맞았나? 걱정되네. 다들 왜 이렇게 목을 졸라달라고 좀 과학적인 네. 다들 좀 거친 데 너무 거친 거는 좀 무서워요. I will lick 제본스 arm piece no questions ask like TF I will do it with pleasure? 이러지 마세요. 네. 겨드랑이. 아니 그냥 이렇게 향수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데 굳이 겨드랑이를 굳이 냄새를 맡는다고? 심지어 이거를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굳이? 저는 약간 핥음을 받고 싶진 않네요. 다음. I will only eat 제본스 as under two conditions one anytime two anywhere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주세요. 하! 호빵맨 아닙니다. 이렇게 뛰어서 줄 수 없어요.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많이 배고프신 거 같은데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네. 밥을 한번 사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막 그런 식재료가 아니에요. I'm just human. I'm just human being. 밥을 사줄게요. 와! 다음 갈게요. 네. 다음 갈게요. 어우. 진짜 뭔가 하나 봤거든요 지금. 질문지 뽑으면서 뭔가 하나 봤는데 제발 이거 잘못 본 거라고 얘기해주길 바래. 제발. 제발. 아... I can read that. I can read that. 아 근데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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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die happy if I could see 제범's orgasm face. 굳이 그런 얼굴 말고도 그냥 지금도 영상 보면 지금도 그냥 딱 제가 얼굴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If I could see 제범's face. 딱 이렇게 하면 진짜 딱 깔끔할 것 같아요. 굳이 네 굳이 떨어지 맙시다. 네. 다들 좋은 생각 착한 생각 Please. Please.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이 마이크까지 떨어지겠어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네. I'm gonna rush the stage tonight tonight to eat 제범's sweaty ass while he performed who gonna stop me? 제가 막을 겁니다. I'm gonna stop you.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막 무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대 올라와서 막 도망갈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요. 대답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또 트윗을 잘 찾아보기는 하는데 이런 트윗이 있는 줄은 몰랐네.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라가지고 오늘 여하튼 여하튼 너무너무너무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트윗 많이 보면서 검열할 거니까 자제해주세요. Be sure to check out my EPIC Thank you for your third tw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